굉장히 평화롭네. 그러네. 농구 안 한지도 진짜 오래된 농구 코트 같아. 농구 언제 해봤냐, 너. 저 촬영할 때 빼고 있는 농구. 아, 농구.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오. 오! 좀 화네. 형. 드라마에 진짜 많이 나오죠, 저희도. 오! 오, 야. 잘했나, 잘했네. 오, 미쳤다잉. 어? 오, 좋아요. 아, 진짜. 아, 좀 화네. 서장훈 선배님의 직속 후배 아니야? 그렇네. 그렇네. 그래. 아, 진짜? 아, 휘문? 농구 고등학교 나왔잖아. 네. 아, 장훈 님 팬이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더 열심히 했어요. 아, 아까 몇 개 넣었잖아. 오, 야. 아, 공부 진짜 잘한다. 야! 우와! 미쳤다잉! 어? 잘하네. 아, 참. 봄 좋아, 봄 좋아. 동근이가 지금 아까 보니까 어? 좀 했네요. 옛날에 농구를 좀 좋아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학창 시절에? 네. 시합도 나가고 길거리 농구도 시험 나가고. 아, 길거리 농구도 시험 나가고. 동호회. 동호회, 동호회. 네, 동호회. 저처럼 뭐 선수들 말고. 네, 네. 아마추어 동호회로 이제 대회도 있고 그래서. 아, 학교 동아리. 아, 휘문고 농구동아리. 네, 네, 네. 어쩐지. 어쩐지. 이게, 이게 달라. 야, 휘문고 출신. 아. 아! 동협이 형이 경복고야, 우리 선배. 진짜? 어. 우와, 신기하다. 형이. 맞아. 네, 고등학교 후배예요. 어머나, 둘이 잘 만났네. 라이벌이네. 경복고도 농구부가 있었고, 휘문고도 농구부가 있었고. 경복고 고등학교도 농구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 그래요? 네. 경복고 휘문고가 농구 라이벌이었어요. 진짜? 어? 두 분, 두 분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라이벌이잖아. 아, 그래? 라이벌이었어요. 아. 재밌겠다. 나 경복고 출신. 내가 여기서 넣으면 뭐 해줄 거야? 밥 사줄게. 여기서 넣으면, 내가 넣으면 여기 경기장 안에서 말 놓기. 반말하기. 어, 좋아.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인정. 야자 타임. 내가 형이라고 할게, 야자. 오케이. 지석이 형. 어, 그럼. 나는 동건아. 오케이. 진지하게 하겠어. 아니, 웃고 있었어. 이제부터 웃음 잠깐 없을 거예요. 아, 자유투. 오, 파이팅. 다섯 번씩 해서 누가 많이 넣었나. 오케이? 오, 기대가 되는데요. 내가 진짜 다 할 수 있거든? 지석이 형은 못 해. 진짜. 그러니까 할 사람은 못 해. 오, 흑과 백의 싸움이네. 시작. 시작. 오케이. Mitte, 뛰어. 그냥, 내가 들면. 뛰어낸다. 막 이 문제. 오, 들어가겠다. 아, 들어와겠다. 아, 들어오겠다. 들어간다. 어! 아, 예스! まあ, 들어갔다. 어, 예스! 1대 0! 우와, 대박. Pump. 지석 씨가 무릎을 쓰네. 오. 잘렸는다. 짧아. 짧아. 아 어떡해. 실패다.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되지. 형 못 넣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 척 해요? 왜 멋있는 척 해요 끝까지? 그래가지고 티가 들라. 공을 바꿔서. 나 이제 더 잘 들어간다. 아 예스! 아 예스! 예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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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실전을 강한 남자. 이대영! 어, 큰일 났다, 아들. 동건아, 끝났어. 더럽게 들어갔죠? 네. 진작 그렇게 해야지. 남의 아들이었는데도 좋으네. 더럽게 들어갔죠. 오케이. 아, 반칙. 아, 이거 반칙. 왜, 왜. 아, 안 들어가네. 쓰리리 떨네. 나 이제 더 잘 들어간다. 오, 오, 오. 오, 오, 오. 짧은 거 아니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예스! 오, 오. 오, 오. 잘하네. 예스! 아... 동건아, 끝났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넣으면 이제 바로. 마지막이네. 못 넣으면. 지석이 형은 못해. 진짜로. 지석이 형은 못해. 진짜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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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건아, 볼 주소와야지. 동건아. 볼 주소와야지. 동건아, 볼 주소와야지. 동건이 다 물려야겠네. 동건아, 누워있으면 안 되지? 볼 주소와야지. 어 형 좋아 지금 좋아 이거 광고 광고 이거 그거잖아 이거 광고 광고 이거 그거잖아.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다 잘한다. 잘 어울리네. 한 게임 더. 한 게임 더. 이거 이거 형. 진짜 옛날에 저런 광고 많았는데. 맞아. 파이팅. 이겼지만 좋은 승부였다. 이겼지만 좋은 승부였다. 잘한다. 동원아 볼 주소와. 네요. 네요. 아이고 우리 동원이 등에 뭐 많이 묻었네. 네 좀 털어주세요. 그만해. 아니 그만해. 그래도 형 뭐 밥내기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야 그만해. 아 네요. 여기 가서 물 가져와. 네네. 걸어? 공들이고 갈라고. 걸어? 느릿느릿 탈. 그렇지. 어 귀여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매겨야지. 조금만 제껴주세요. 조금만. 아 동건숨 맛있네. 나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넓은 데서 내가 해보고 싶어서 멋있었어. 형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이거? 봐봐. 슬릭. 슬릭 백. 어머. 어머 저걸 어떡해. 어떻게 하세요. 어머. 발이 안 보이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요즘. 신발이 바퀴 달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춤이에요. 어떻게 빨빨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볼 때는.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야 진짜네. 떠 있는 것처럼. 신기하다. 이거 알아요? 몰라. 술 취한 거야? 아니 아니 술 취한 게 아니고. 걷는데 떠 있는 거 같잖아. 초전대 초전도체 춤이라고 요즘에. 요즘에 인싸 인싸 춤. 그래서 내가 시범 보여줄게. 오케이. 내가 시범 보여줄게. 오케이. 너무 빨라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 하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넷, 셋, 넷, 셋, 넷, 넷, 셋, 넷, 셋. 으아, 셋, 넷, 셋, 넷. 아이고. 언거 좋지. 그거 나만 하지. 그건 나도 하겠네. 셋. 원래 이렇게 약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약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 골고기 싫어. 아냐, 아냐, 아냐. 어디 한번 이동권 슬릭백 챌린지 가자. 공중에 떠 있으면 돼, 발이. 발이 계속 이렇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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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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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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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구. 느낌 비슷하지? 잘한다, 잘한다. 비슷하잖아. 어, 잘한다. 그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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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된다, 된다, 된다.